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활련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박자 특히 리듬감이 엄청 좋아 음감도 좋은데 너무 여기 오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결석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 잘하시는 거죠 교수님은 목소리 음악성이 뛰어나세요 밤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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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도둑아버리라 밤새도록 도둑아버리라 도둑아버리라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숨을 다 쉬는 거야 관절마다 밤새도록 도둑아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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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음악에 도 있어 서양음악에서 커머가 있잖아 커머는 도둑아버리라 거기서는 살짝 쉬어 주는 거야 그리고 쉼표가 있는 자리는 당연히 쉬어야 되지만 쉼표가 없는데도 숨이 막혀 죽겠는데 거기 보면 커머 표시가 이렇게 되어있는게 있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쭉 있으면 마디 위에가 이렇게 되어있어 근데 그 커머 표시는 되게 한 동기 지나서 한 동기는 두 마디거든 두 마디 이상 지났을 때야 그러지 아무데서나 지가 추고 싶다고 술 수 있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숨표 표시가 이렇게 딱 가국에 보면은 가국 악보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또 프레이징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한 프레이징이 딱 있어 이렇게 악구가 악구가 있는데 못 갖춘 마디나 뭐 그런거나 있어 그런데 쉼표 덕고 앙구도 없는데 길어 근데 어떻게 무슨 말이 한 반쯤 끝나거나 하나가 이렇게 어절히 딱 형성이 돼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커머가 어김없이 있어 그럼 거기 커머 자리에서는 살짝 그냥 숨을 쉬어주고 가야지 돼 근데 그 연습을 안 하고 가면은 무조건 지 조대로 숨 좋다고 그냥 4마디 이상 막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악보를 무시하고 하는 그 습관이 딱 들어버리면 그건 죽어도 못 걷죠 그거는 못 걷죠 그러니까는 코르 위붕겐이나 시청청에 있어서 코르 위붕겐 같은 거 할 때는 딱 보면은 처음에 도둑숨 연습을 시킬 때 커머 연습을 시킬 때는 두 마디 딱 한다면 동규의 어김없이 커머가 있어 그때는 해야 돼 그리고 또 못 걷힌 마디나 또 어떤 걸 그래서 일부러 박자가 딱 이렇게 있으면 네 마디가 한 저기를 이루면서 네 마디 네 마디에서 한 악절을 이렇게 이루는데 네 마디 끝날 쯤에 딱 있거나 세 마디 앞에 요렇게 커머가 있어 그러고는 이제 그 뒤에 것을 또 이어서 가게 돼 있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커머가 있을 때마다 꼭 숨을 쉬어야 돼 숨이 남아도 쉬어 숨이 남아도 쉬는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맘대로 이제 하다보면 나중에는 숨 막혀서 하고 죽어 이제 그때 가서는 숨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이제 저기는 이 저기 성악을 할 때는 숨이 항상 남아 있어야 돼 항상 숨이 남아 있어야 그거를 강약 조절을 하면서 감정을 갖고 가지 숨이 깍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감정이 다 깨져버려 감정 올 수가 없어 숨이 남아 있는 상태라야 감정이 나와 항상 숨은 남겨 갖고 가야 돼 가요에서 그 박진영 그 박준영인지 박진영 그 사람 박 대표가 말 너무 잘해주었어 그 사람은 너무나 너무나 귀신이지 말하자면 작곡도 잘하고 싱어송라이터잖아 원래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인 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딱 말을 해주잖아 저기 뭐야 호흡 반 공기 반 공기 반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채우라 그 말은 항상 호흡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너무 희하해서 막 개그로 쓰는데 막 개그로 쓰는데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꽉 채워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호흡은 남아 있어야 돼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 쉬거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그게 항상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 호흡이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마추와 그게 차이예요 그게 아마추와 그게 차이예요 숨 꽉꽉 채워서 그냥 아그라그를 쓰면서 그냥 그렇게 막 하고 그럼 절대 안 돼 하고 휘 그건 진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지 누가 그렇게 해요 노래를 요새는 아마추우들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귀신같이 알아서 다 숨 쉬어 대한민국은 다 가수 대한민국은 그냥 가수야 그럼 가입시다 성주풀이를 싹 배워야지 성남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거꾸로 배웠지요 진도아리랑 남원산성 저기 뭐야 성주풀이 성주풀이가 제일 어렵잖아요 성주풀이가 제일 어렵죠 성남진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저기 거꾸로 배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걸 나중에 중중머리입니다 후렴이 먼저 나오죠 대란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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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대신이 대란대신이 대활여군으로 대활여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해람반수 해람반수 해람대신야 해람대신야 대활여군으로 대활여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해람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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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람대신이 이로구나 돌고돌고 놀아봅시다 돌고돌고 놀아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해야돼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해야돼요 해람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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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은 에라만술 에라데시니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에라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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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에라 에라데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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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활여군으로 대활여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뒤에 한 장단을 어 하면서 쭉 끌어야 돼. 미리 쉬고서 그것은 끌어줘야 돼. 설설이 거기서 쉬어야 돼. 설설이 날이 여기서도 날이 소소 그래갖고 소소는 붙여야 돼. 설설이 날이 다 거기 뒤에가 숨을 한 번씩 끊어서 쉬어야 돼. 이렇게 살살 장단을 안 틀리게 설설이 날이 소소 날이 소소 날이 소소 소소하기 전에 쉬어야 돼. 날이 소소 끊어야 돼. 날이 소소 최대한 빼줘야 되니까. 두 번을 내리 도둑숨을 쉬어야 돼. 짧은 구간에서 에라만술 에라만술 여기도 도둑숨을 안 씻으면 안 돼. 에라 거기서 쉬어야 돼. 에라만술 그래서 수를 뺄 것 아니여. 시작 에라만술 에라 에라 거기서 에라 숨 쉬어야 돼. 에라 대신이야 빼줘서 뒤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기서 또 쉬어야 돼. 대활 대활 여은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에라 만술 에라 헤이 에라 만술 그 그러죠.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시작 한 번 더 놀고 놀아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 후렴하고 앞소리를 잘 하셔야 매번 저기마다 앞소리는 말고 후렴은 매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아이고 잘하네 그렇지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윤으로 대활 여윤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기르구나 에라 대신이 기르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배워야지 이댁성주는 와가성주를 배워보시겠어요 세번째 박에서 들어가야되요 한대간의 공댁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초년성주도 또 세박자에서 소년성주 이년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스물일곱에 스물일곱에 삼 년성주 스물일곱에 삼 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여기도 세번째 박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시훈일곱이로다 대활년으로 대활년으로 설설이 날이 조서 설설이 날이 조서 그니까 여기 사절에서 저기 사절 저기 반갑네 이 사절에서는 그 후렴이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을 빼고 했죠 그죠 이댁성주는 지금 들어가신다 아 이댁성주는 여기에서 후렴이 그쵸 대활연으로 설설이 다리소서 후렴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댁성주는 화가성주 이댁성주는 화가성주 저집성주는 초가성주 저집성주는 초가성주 한대간에 공덕성주 동굴 한대간에 공덕성주 초년성주 이전성주 초년성주 이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이로다 대활여헌으로 거기도 박자를 대활여헌으로 대활여헌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그렇게 하죠 이 댁 성주는 화가성주 이 댁 성주는 화가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성주 한 댁 안에 공댁 성주 하나 둘 한 댁 안에 공댁 성주 천연성주 이전성주 천연성주 이전성주 스물일곱 3년 성주 스물일곱 3년 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마가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5 4년 성주 마가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 6년 성주 지왕성주 설설이 날이소서 처음부터 다시 또 한 번씩 더 받으세요. 에라 반수 에라 반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연으로 대활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달이 달이 설설이 날이 시작 설설이 날이소서 에라 반수 에라 반수 그러지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돌고 돌고 놀아 가봅시다 돌고 돌고 놀아 가봅시다 돌고 돌고 놀아 가봅시다 돌고 돌고 놀아 가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처집성주는 초가성주 처집성주는 초가성주 한 대간의 공덱성주 한 대간의 공덱성주 천연성주 이정원성주 담고 천연성주 이정원성 nest 스리일곱사 년성주 설아을일곱사 년성주 설아을일곱사 년성주 마가지 막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이로다 시흥일곱이로다 태활여군으로 태활여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 선명한 꺾음이 안 되니까 가요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요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거 시키면 자루 잰 듯하게 엣지가 나오게 하겠어요 그러려면 한참 시간 걸리지 자 그럼 여기까지 붙여서 쫙 한 다음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그러죠 에라 대신이 길어구나 돌고 돌고 놀아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 성주 고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 공택 성주 소년 성주 이좌월 성주 술 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 일곱 사년 성주 서른 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원 일곱 위로 다 대화 사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요 오늘은 우리 최 교수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로드됩니다 с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